하나 둘 셋 그는 하나 둘 셋 들어가 들어가 어우 순식간에 호랑이 온 다음부터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사나워지고 말도 안 듣고 지멋때리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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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래도 신경이 더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noon 저는 식감 콕 양파 수건 assistant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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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필 깐부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에서 낯선 개가 자기 집도 차지했고 그 다음에 주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시기와 질투 시사 및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증상이거든요. 올라가 올라가 cop 뭐하는거야? 어? 이거 뭐해?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오늘 같은 분위기면 좋아질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얘네들이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날이면 제가 다시 연락을 한번 드리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